콩아, 오빠가 인싸견들만 먹는 사탕 잡았다. 보자. 이거 유명하다고. 손만 뜯어볼게. 콩아, 네 껍질을 안아가지고. 우와, 사탕이 이렇게 크나. 봐봐. 흐, 코. 콩이 네 얼굴만 왔다. 그러게, 우리 콩이 어디 있어? 콩인데. 이거 어디에 붙여줄까? 그러게. 딱 붙이기 때문에. 뭔데다 붙여야 되겠는데? 여기? 아, 여기는 고개 숙여있고. 진짜 장난감 바구니? 장난감 바구니? 아니, 어떡해. 아니, 밥 먹는데. 밥 먹는데, 여기? 여기? 콩이 얼굴이 딱 돼. 나 버터 눌리는 줄 알았는데. 보자. 행복해. 보자. 오우, 여기! 여기 가식인데? 여기가 간식인데. 여기인다. 가식이야. 콩아. 오빠가 니슬라 샀다 샀다 이거 아니다 봐 알았어 알았어 이거 달라진 거지야? 다시 보려면 기분이 어때 콩아? 알았어 알았어 기분이 어때? 급하다 빨리 달라 쌓았어 원래 이거 먹는 거 한번 보고 싶었는데 왜 안 먹어? 저게 이 맛이 안 낫나? 다른 강아지는 잘 먹던데 쌩콩이 이거 한번 먹어 봐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거 여기 있네 이걸 좀 낮춰줄까? 오빠가 이거 이거 안 떨어지면 어떡해 큰일났다 갑자기 안 떨어져 조금만 맞춰 볼게 바닥에 붙이는 게 안 나을까? 바닥에? 어 어디 봤네 이거 불편하나 이렇게 붙여줘 오 오 오 먹는다 아 저 위로 붙여니까 어색한가 보네 아 먹는데 불편했구나 오 오 잘 먹었다 네 누나 아까 전에 콩이 간식 넣는 거 너무 웃겼다 하하하하하하 콩이 여기 간식? 오 아니야 아니야 오빠야 다른 간식 또 먹고 싶었어요 오 집사 왜 불렀어 왜? 집사야 왜? 오 오 이거 여기 있는데 어 어 콩이 간식이 없는데 마음에 안 들었나? 간식이 아 우리 눈치 보고 저거 알았어 알았어 진짜야 고마워요 좋아 콩이 그럼 나중에 제가 한번 먹어봐 알겠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